네 안녕하세요 쇼미더주연 성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이었지요 조립의 시간이 왔죠 하큐레스 신제품이에요 어...보면 돼 얘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하는데 이거 두개만 조립해주면 돼요 다른 거는 다 한큐로 되는 핸드그립 그냥 그런 띄음이라 가지고 이것만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받침대랑 이 대만 그러면 얘는 다 이렇게 원큐 그립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쪽으로 얘를 그냥 껴 넣기만 하고 그리고 얘를 딱 올려주시면 딱 걸려요 네 끝이에요 끝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조이고 나사를 이거 연결을 다 쓰여도 되거든요 근데 아예 얘는 연결이 되어 있고 얘랑 얘랑 이걸 원큐로 그냥 분리되어 될 수 있게끔 바로 한 번에 고정 그리고 얘도 높이 조절 이렇게 눌러서 올렸다 눌러서 내렸다 허큐레스는 이 그립 하나 그립 버튼이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해진 그런 스탠드로 발돋움이 됐죠 이지그립 기능으로 이제 높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고 보면 돼 뭐 스탠딩을 하거나 앉아있을 때 높이 조절이 너무 간단하니까 진짜 편리한 그런 보면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견고한 구조고요 이 대랑 이 밑에 있는 바치엠은요 BSB800 롤링 카트라고 있어요 그거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롤링 카트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아무리 치우고 겹쳐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보면대들보다 안 그래도 되게 오 왜 이렇게 튼튼하지? 이게 뭐 기타 스탠드만큼이나 튼튼하네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튼튼하게 돼 있어요 사실 기타 스탠드랑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근데 기타를 올릴 때 훨씬 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면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렇게 다 재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습니다 허큘레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더 믿고 보는 스탠드들이라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요 기분 좋은 가격 지금 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뭘 올려놓고 구멍 뚫리는 것도 없고 되게 좋네요 허큘레스 2022년 신제품 보면대 BS200 플러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다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